요거섭이 열렸구요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봤던거 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비교나 해봅시다 미국부터 한번 쫙 볼게요 보면 알겠지만 일단 미국에 봤을 때 딱히 뭐 새로 나오거나 뭐가 바뀌거나 그런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딱 얼핏 봤을때 혹시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알려주세요 장비도 다 그대로고 새로 나온거 없거든요 먼저 제가 그나마 좀 아는 게 이거 잖아요 f 14 e c 요 미리보기 보고 장비가 바뀐게 있는가 뭐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 같아 딱히 뭐 변경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대전자전능력 예 이거밖에 없죠 120개 아 이게 원래 기만체가 120가지 않나요 그건 모르겠다 기만체가 120개네 원래도 120개 였나 기만체 개수가 좀 바뀐 것 같긴 합니다 만약 바뀌었다면 기만체가 원래 기존 120개 였나 모르겠는데 지금 120개에요 요거 한게 그 다음에 독일은 애초에 공군이 없었죠 육군에는 이거 하나 있어요 딱히 바뀐거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 아시아도 뭐 육군에 따로 새로 나오는건 없는가 여기 무장이 바뀐거 없죠 2t까지 월272t 월272t 아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던데 여기 월73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월27RT 월73 이렇게 되네 요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영국에는 공군에 아 맞다 영국 공군에 헤리어 사와엠이 나왔죠 헤리어에도 헤리어에도 사와엠이 나왔어 아 이거 한 세트로 해놨네 아 이번에 사와엠은 드디어 사와엠하고 다르게 한 세트로 해놓은 것 같다 묶음으로 이 두개 두개씩 해놨잖아 일본의 육군에 어 이거 나오네 아 이거는 저 십식 프로토타임 타입 템 프로토타임 중국 그대로죠 이탈리아 이탈리아 이번에 그쵸 새로운 헤리어 봤고 180개 기본이 180개고요 어 없네 여기는 없네 아 이게 영국 헤리어랑 얘아랑 차이가 있네요 요 기만체를 이렇게 여기 포트에 넣어 주거든요 이게 나중에 서버로 들어갈 때 이게 적용이 될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단 여기선 없어 보여요 기본은 그냥 180개 줬고 끝이에요 영국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줬거든요 이거 이건가요 이거 맞나요 새로 나온거 이탈리아 헬기 틀이 새로 나왔습니다 8.7 요거 요거 새로 나왔답니다 요거 추가 됐구요 MI24P 아 그치 골 그 뭐냐 헬리콥터도 있네요 골 골장비 헬리콥터 골드로 살 수 있습니다 골드로 살 수 있는 골장비 헬리콥터 8,730 골드 짜리 같은거 같아요 아 다른가 얘는 8.7이고 9.7인데 무장이 다르나 봅시다 무장이 헬리콥터인데 R60 쓰네 R60 R60 M 씁니다 M 쓰고요 그 다음에 시트룸 시트룸 이라는거 써요 그럼 쟤는 무장이구요 얘는 R60은 없고 팔랑가라는 어 미사일소네 무장 차이 많이 나네요 R60 시트룸 얘는 팔랑가 이탈리아 헬기 하나 생기는 거네 골장비하고 프랑스 프랑스 공군에는 뭐가 없어요 이번에 그 대부섭을 왜 열었는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헬리콥터 없고 스웨덴의 헬기 없고 아 그렇지 맞다 스웨덴 아 이거네 스웨덴의 A32A 요 골드로 살 수 있는 골뱀 요게 하나 새로 생겼네 아 요거 줍니다 9.3 란센의 저 뭐냐 란센의 골장비 버전 같아요 보장은 보니까 뭐 미사일 닦았고 대신에 기만채가 있어요 기만채가 32개 얘 A하고 같은거네 란센 요거죠 요거 같은거네 하나 알았습니다 20mm 기총 쓰네요 캡시엠쟁을 기만채 들고 다른거는 뭐 할거 없으니까 전투기형이 아니라 애프터번호 아 원래 있었지만 원래 있는거고 야 기만채 포트야 이게 와 기만채 포트야 아 진짜네 와 기만채 포트 심지어 체프 포트 플레이어도 아니고 와 이거 타겟습니까 공중전용은 아닌것 같다 이건 좀 탄더코미터가 있다네 어 그래픽이 조금 다른거 같은데 뭔가 이거 좀 그래픽이 좀 좋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 이상하다 어쨌든 뭐 비행성은 보니까 그냥 란센하고 비슷한거 같아요 어쨌든 가격은 어 정확하게는 9090 골드니걸이구요 어 보상을 보면은 경험치는 678% 그리고 라이언 크레딧 팩터는 990% 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공격기용으로 나온거 같아요 공중전이 아니라 공격기로 써먹으라고 아 이거 아 로켓 한번 달아볼까 약관동자 남친거죠 이게 600관통이면 엥간단 탱크 다 잡을거 같은데 자 얼마장칸인지 아 몫이요 정확하게 날라 별로 안장악한데 이정도는 잡네 아 정확하게 맞췄네 될라나 모르겠어 어 된다 오 어 된다 여러분들 잡히는데 아니 로켓 이걸로 잡으면은 개수가 많잖아요 별의대로 잡겠는데 이거 폭발 범위대로 났고 정확하게 직격을 해야돼 아 요거 란센 지상 공격기 버전 에 란센 나왔습니다 아 소외대 중요한건 안봤네 K9 그치 K9 K9 미다르 맞죠 이거 맞죠 음 이거 어떻게 바뀌는가 보자 장전시간 10.9초 그대로고 전진우신 9킬로짜리 그 자격탄이 사수반체대 8.810 후면에 장갑이 바뀌었습니까 아 사체장갑 14 이걸로 장갑이 바뀌었다 장갑이 바뀌었다 장갑까지는 제가 확인 안해서 아 바뀐거 또 있네 K9 비다르라고 해야 되는데 K9이 빠졌어 K9 빨리 돌려줘 와 이 기동선 어쩔거야 미쳤다 기동 지렸다 진짜 그리고 포탑선에도 실제 운영하셨던 분들이 말씀에는 포탑선에 좋대요 잘가라 친구야 아디오스 에미고 빵 해치샷 그리고 열상은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버전도 열상있대요 사수 열상은 아니고 운전수 열상 운전할때 밤에 봐야되니까 운전수 열상있답니다 혹시 여러분 변한거 찾은거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바뀐건 없는거 같아요 딱히 바뀐거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다른거 하나 찾아놨다 그대로인거 같죠 제가 다른거 하나 찾아놨습니다 저는 그래도 공중유저잖아 지상은 잘 몰라 이거 원래 있었나 아 맞다 얘는 여러분 얘는 왜 br이 높죠 누가 미사일이 다릅니다 그러던데 진짜 미사일이 다르나 얘 왜 br이 높은거야 16g 중력가속도 16g 엄청 잘맞는다 그러더라구요 더 좋은 미사일을 쓰입니다 그러던데 여러분 공군에 제가 찾아냈어요 바이퍼 얘한테도 싸와 M 줬고요 싸와 M만 준게 아니라 스페도 줬어요 스페도 짜라란 보세요 싸와 M있죠 스페도 있어 원래는 싸와 L밖에 없었거든요 M도 주고 스페도 줬어요 심지어 얘는 기만체도 많아요 기만체가 200개야 자 그쵸 연료도 44분 연료도 44분 이나 주고 그리고 얘 헤드마운트 사이트 아닌가 그죠 헤드마운트 사이트죠 헤드마운트 사이트죠 헤드마운트 헤드마운트 사이트죠 헤드마운트 점심 헤드마운트 저거 과연 더 자 보자 각핏 구현까지 해놨는데요 갑시다 ㄹㄹㄹ 가자 어 하네 하네 무장없네 자 칵핏도 구현되어 있어요 구현되어 있구요 자 그러면 우리 마도빠도 러시아도 들어보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가보자 자 칵핏 생겼나? 아 칵핏 생겼다 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야 러시아가 디지털 모니터라니 인정할 수 없어요 빽 우리 아날로그 행님들이 왜 이렇게 디지털 해야 된거야 이러지 않잖아 동그란거 개기판에 있어야지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거 뭐냐 기밀 유출된거 아니야 자 이제 그 길까지 틀어볼까요 뭐라는가 우리 피리브로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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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가자 제끼 어디있나 아 저기있네 저거죠 가자 자 쏴볼까요 두마리 있으니까 한마디는 요렇게 쏘고 한마디는 시계바꿀에서 자 끄다가 잡힌다 오 어 진짜 빨리 잡히네 잡힌거 question 아 이제 이게 잡힌거네 나머지 하나 어딨노 됐죠 잘봐 이것들아 아니 조금 더 가야돼 조금 더 가세요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들게 속도는 좀 느려야돼 빠르게 날 필요없어 뭔지 아시죠 느리게 가는데 끊으면 되잖아 어차피 얘들이 끊는거만 보잖아 속도 안보잖아 자 보여드리죠 슈아아아아아아악 아 뭐야 뭐 상황도 많이 안 끊는데 뽕뽕뽕뽕 잘 모르겠다 이게 깊은건지 madam 삐레비띠 나보 менее 63 나 spinner 오 빨리밀띠 나보러 아 이거 원래 없었는데 받은 거에요. 이거. 자 이겐은 원래 없었는데 받았답니다. 싸워엠은. 자 싸워엠이 있습니다 여기. 싸워엠 자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는데 싸워엠의 후연이 사라졌답니다. 시험병 되나. 한번 나가서 시험병 한파만 하면은 이거 연구할 것 같거든요. 한번 나가서 전투하며 하자. 씬닉스도 한번 싸워야 돼. 어. 전방에 라곤 했다고 보인다. 누가 나한테 라곤 했다. 아 피닉스 라곤 했나보다. 그죠 보이죠. 오 뭐야 이거. 이야. 야 이거 업데이트되면 게임 재밌겠는데. 이야. pd 레이드로 라곤 했다. 그죠. 종류는 밑에 이게 나오네. ai. ai. 크리크. 기가 막힌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비욘드 더 비주얼. 어. 렌지. bvr. 시계대 전투의 시대가 다가온다 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또 다음 업데이트에 잘하면 암남 나올 수도 있겠는데. 어. 그치. 자 이거면은 골드로 뚫고. 그치 됐지. 하하하 이렇게. 역시 계획대로구만. 좋아. 모든건 계획대로. 가보자. 자. 발사. 후연이 있긴 있는데. 진짜 미미하네요. 진짜. 후연이 없는건 아닌데. 진짜 미미하긴 하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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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쏘고 봐야되겠다. 이야. 진짜 후연이 거의 없는듯이 날아간다. 그죠. 뒤쪽에. 조그만하게. 와. 히야. 쫓아가는 모습. 아. 진짜 후연이 미미하네요. 와. 진짜네. 진짜. 조금 가까이 싸워봅시다. 와. 진짜. 이야. 이러면 진짜 모르겠다. 와. 스텔스 미사일이다. 아. 미사일 찐빠 났다. 하하하. 저기요. 뭐야. 잘 안보인다고 미사일도 찐빠 내버려. 이게 찐빠 날 각이었어. 아. 어. 앞에 기체가 뭐가 있는지 알려주네. RWR에서. 맞죠. F14. F4. 맞죠. 아. F16. F4. 맞죠. 발사. 아. 비행운은 생기네. 생기네. 이쪽에 연기. 연기 생기네요. 미사일 연. 연기 생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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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죠. 보이죠. 안보이는거 아니죠. 피닉스는 아니네요. 피닉스. 그대로네. 아. 근데 보세요. 뭐가 이제 보고 있는지 다 알려준다. 오. 오. 신기하다. 어. 맞췄다. 누가 죽었노. S텀. 하하하. 앞에서 깔짝깔짝하고 S텀 잡았어. 벌어지는 속도가 좀. 제가 조금 빠르긴 한데 200키로로 쫓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스페. 혹시 스페 엠도 바뀌었을지 모르잖아요. 스페 엠도 한번 쏴 볼게요. 스페 엠. 스페 엠. 엠도 다 쏴 볼게요. 어. 여러분. 락은 안했는데. 스페이 시크가 켜진다. 원래 이랬나. 원래 안 이랬잖아. 발사도 되나. 어. 발사도 된다. 여러분. 락 안했는데. 원래 안 이랬는데. 아시잖아. 락해야 됐거든요. 오. 뭐야. 아. 이제 그럼 스페임도. 그거인가. 락온 안하고 쏠 수 있는건가. 어. 그 사운드도 좀 바뀌었다. 오. 희한하네. TWS 레이드로 락온이 돼. 그 뭐냐. 하니까. 강제 락온 안했는데도. 발사가 된다. 뭐죠. 어디갔나. 아직. 아. 발사해봐. 발사. 발사가 잘 안돼. 발사가. 한번 보여드리죠. 이거. 이렇게 발사가 돼. 오. 신기하다. TWS 레이드만으로 발사가 돼. 아. 근데. 중간에 찐빠 나버리네. 아. 발사해봐. 발사는 가능한데 찐빠 나를 확률이 높네. 뭔지 아시죠. 발사는 가능해. 그리고 이거. 시크 켜졌을 때 소리 있잖아요. 소리 좀 다르지 않나요. 아앙 하는거. 아앙. 이거 뭐 아시겠죠. 소리. 아앙. 소리. 그죠. 좀 다르죠. 특이하죠. 원래 이 소린가.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가 맞나. 소리가 좀 다르죠. 모델스트 이리와. 모델스트. 기총강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속도면은 이제 뭐. 선해도 되거든요. N은 4와 L 까주고요. 어. 미친구야. 잘 못쌌나. 야 이거 왜 안맞지. 방금은 맞을까가 아니었나요. 핑차인가 이거 방구 왜 안맞은거야? 이거는 좀 이해가 안되는데 핑차인가 죽일걸 너무 못죽이는데 얘가 사람이어서 내가 죽었어 뭐지? 희한하네 핑차이 같아요 핑차이 내가 보기엔 핑차이 같아요 아까 저 방금 절음각을 몇번 쐈거든요 제가 기총을 잘 못쑤긴 하는데 이건 핑차이 같아요 아무튼 새로운거 두가지 알았죠 실제 본섭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스펠을 TWS 레이더로도 발사는 가능해 발사는 근데 찐빵할 수는 있다 그죠? 자체 레이더 같기 때문에 발사까지는 가능해 오 좋았어 그리고 시닉스 후여는 있다 없는게 아니라 시닉스 후여는 있구요 경락구로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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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